자, 삼추계수를 보겠습니다. 삼추계수를 보면은 가을철의 계수죠. 그래서 계수가 가을철이면 기본적으로 신유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생수로 받기 때문에 계수가 생을 받는 계절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수가 힘이 강해지는 시기, 물론 가장 힘이 왕성한 시기는 겨울이겠죠. 혜자, 이때는 수가 강해지는 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장 강해지는데 어쨌든 신금부터 가을로 접어들면서 수가 힘을 얻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7월의 계수를 보겠습니다. 7월의 계수를 보면 계수가 신월인데 신 속에는 신, 무, 임, 경 있죠. 이렇게 있는데 7월 계수, 즉 신월달의 계수는 정모, 정모가 뭐죠? 신금이죠. 이게 인성이잖아요. 정인, 정모가 왕. 가을철의 신금은 뭐예요? 왕하죠. 가을철의 금은 왕하고 그 다음에 자상, 이 가을철의 계수는 뭐죠? 상이 돼요. 지시. 그래서 어머니, 신금은 왕하고 수는 상의 시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상, 유수사에서 왕상이 된다. 그 말이죠. 이거를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왕상, 유수사가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수, 가을로 볼게요. 가을철의 금은 왕이에요. 그리고 수는 기운을 설계시키는 거니까 쉬고 나서 상이 되는 거죠. 왕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는 나를 생애줬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죠. 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을의 금은 왕, 그 다음에 여름의 화는 왕이 되겠죠. 봄의 목은 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겨울의 수는 왕이 되겠죠. 이 순서대로 왕상, 유수사, 왕상, 사수유, 왕상, 사수유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왕상, 유수사가 그런 뜻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개수사신. 개수는 비록 신에서는 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운성 있죠. 12운성. 그래서 임수에게 있어서 신금은 이거 뭐냐면 장생제예요. 그런데 개수에게 있어서 신금은 뭐냐면 이게 사지예요. 왜 같은 순대, 임수나 개수나 같은 순대에 왜 신금은 금생수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임수한테는 신금이 생해주니까 장생제가 되는데 개수한테는 신금이 금생수 해주는데 왜 사지가 되냐. 이거는 12운성에서 뭐예요. 양은 순이고 음은 역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흘려서 그래요. 그래서 왕상, 유수사, 12운성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주명예강에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했는데 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행하고 우측으로 돌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역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잡을 때 제가 사주명예강에서 뭐라고, 뭐를 기준으로 한다? 녹왕을 기준으로 해라. 녹은 뭐죠? 이 일주와 같은 음양이 같은 오행이에요. 음양이 같은 오행. 임수는 음양이 뭐죠? 양이잖아요. 그러면 뭐와 같아요? 해가 양이에요. 용에 있어서. 개수는 뭐죠? 자가 같은 음이 돼요. 이게 뭐냐면 개수한테는 자가 녹이 돼요. 해수는 뭐가 돼요? 임수한테는 해수가 양이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손을 짚어 나가면 돼요. 해자축, 임묘진, 사우미, 신유술. 그 다음에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육대. 이렇게 외워나가면 되는 거죠. 이거를 손가락으로 자세한 건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냥 명예약강에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명예약강에서 상의했으니까 유튜브에서 낯성성, 십이운성 같이 치면 검색이 될 거예요. 이거를 보면 제가 손을 펼칠 때 해놨어요. 강의에서. 이렇게 보시면 임수. 임수는 해에서 녹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건 뭐다? 양이라고 그랬죠. 양이니까 순행이에요. 그래서 해가 어디 있어요? 해자축, 임묘진, 사우미, 신유, 수래. 그렇죠? 해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행은 이렇게 가죠. 이 방향이 순행이니까. 그래서 얘가 뭐죠? 해가 녹이 돼요. 녹, 왕, 세, 병사묘, 절태양, 생. 그렇죠? 생육대.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해수한테 신금은 생지가 되는 거예요. 장생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광세, 노광세 세 개씩 가요. 병사묘, 절태양, 생육대. 그런데 바로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읽으면 돼요? 여기 있으니까 바로 뒤에 생육대 하면 바로 짚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이운성에서 양가는 순행한다. 그러니까 십이운성에서 양가는 순행한다. 그리고 시작은 같은 오행인 녹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다음에 개수는 보통은 이게 맞아요. 대부분. 그런데 잘 안 맞는 게 음간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개수는 뭐가 녹이죠? 자가 녹이에요. 같은 의미니까. 지금 얘가 어떻게 해요? 이게 녹이 돼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된다? 거꾸로. 이렇게. 십이운성에서 양가는 순행한다. 그리고 시작은 같은 오행인 녹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다음에 개수는 보통은 이게 맞아요. 대부분. 그런데 잘 안 맞는 게 음간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개수는 뭐가 녹이죠? 자가 녹이에요. 같은 의미니까. 지금 얘가 어떻게 해요? 이게 녹이 돼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된다? 거꾸로. 이렇게. 그래서 녹, 왕, 새, 병, 사. 이거 사가 되죠. 묘. 그렇죠? 녹, 왕, 새, 병, 사모, 절태양, 생역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금이 개수한테는 사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양가는 순행, 음가는 약행. 그다음에 녹에서 시작해서 같은 오행인에서 시작하는 녹에서 시작해서 짚어 나가면 되죠. 그래서 녹. 녹이죠. 녹, 왕, 새, 병, 사.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걸 움직이법이라고 하죠. 이걸 자세하게 강의했으니까 유튜브에서 아마 치면 뜰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 번 쳐도 궁금해요. 자, 나승성하고 십이온성 쳤어요. 검색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십이온성 뜨잖아요. 제가 여러분도 혹시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나승성 치고 궁금한 거 치면 다 떠요. 웬만한 거는 제가 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거 십이온성, 병사암호 이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다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막히면 그렇게 꼭 확인해 보셔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개수가 신금은 사지라고 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금색수인데 어떻게 사절지예요? 사가 돼요. 절지가 아니라 사지가 되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토가 있다면 토국수 해버리니까 사지가 된다고 하지만 신금, 금색수 나를 생겨주는데 어떻게 사지가 되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수, 다르게 또 특별하게 이 사하 속에, 신금 속에 뭐가 있냐면 무, 임, 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금이 사령한다. 그 말이죠. 경금이 사령할 때는 금색수로 생을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 다르게 부지 알지 못해요. 신중의 유경, 신중의 경금이 있는데 이 경금이 생지, 개수를 생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 이름하여 사처봉생. 우리가 절처봉생을 많이 들어봤죠. 절처봉생이 뭐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급적으로 생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금이 사지에 속하지만 이 신금 속에 있는 경금이 개수를 생해 주는 그러니까 죽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생을 만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 개수가 어떻게 돼요? 사지 때는 약했어요. 약중. 약했는데 경금 생을 받아서 다시 부강, 다시 강해졌어요. 그리고 즉 운이 행, 흘러가요. 서북, 서북이 뭐죠? 금수 방향이죠. 금수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죠. 그래서 역 또한 불사야라, 죽지 않는 것이다. 단, 다만 경금이 사령하게 되면 강예, 강, 뭐죠? 각구 쎄고 예, 예리함이 극이 지나치게 지나치니 필치, 반드시 정화, 정화를 취하여 위, 용 써야 된다. 이 경금이 지나치게 너무 강하고 예리하기 때문에 정화로 좀 경금을 눌러주는 대로 써야 된다 그 말이죠. 혹, 정투, 유갑 만약에 개수가 이렇게 있는데 신금이 있는데 정화가 투출돼서 방금 이 경금을 극제할 수 있어야 되죠? 갑목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좋죠? 목생화 해줘버리니까 그러면 명, 이름하여 유염지화 어떻게 해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화가 되니 어떻게 해요? 필주, 과각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그 사람은 과거급제를 하게 된다. 혹, 정화가 투출되는데 만약에 갑목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생을 못 받죠? 계속해서 그리고 또 임수 개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갑목도 없어요. 정화만 있는 거죠? 그런 즉 유일이 경금 그리고 만약에 경금이 한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화급금 해서 경금을 좀 눌러줘서 경금이 신금을 개수를 어떻게 생겨주세요? 부드럽게 생겨주겠죠. 신금처럼 그름보다 역, 유, 생감 생감은 뭐죠? 생원과 감, 뭐죠? 감생?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국자강 공부하는 사람 수제 이런 정도 된다. 그 말이죠. 경금이 있는데 경금이 지나치게 강한 것을 정화가 눌러주면 좀 더 낫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유, 이, 정, 경모, 갱모 만약에 정화가 두 개 있으면 더 아름답다. 혹 금다, 금다, 금이 많은데 이 경금이 이렇게 많은데 핍정 제자 이걸 극제해주는 정화가 없어버려요. 그러면 경금이 이렇게 강하면 어떻게 돼요? 생을 많이 받겠죠. 근데 꼭 이게 좋냐 지나치게 생을 받는다면 왕하고 나갈 데가 없죠. 생만 받아요. 우리가 이제 앞에 이 아가 있을 때 나를 생해주는 인성만 많아요. 또 비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가는 게 없어. 식신이. 그럼 뭐죠? 배가 터지기 배만 먹기만 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뭐다? 이런 경우는 빈곤진 빈곤한 사람이 된다. 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많은데 핍정 정화가 없어서 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금생수로 개수를 생해주기만 하고 목이 없잖아요. 목이 그러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오히려 살만 두룩두룩 찌는 게으른 사람 돼서 빈곤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응용하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생왕사절 생왕사절 전이 오행론 오로지 오행으로만 노란다. 이 양간 위주 양간이 주가 되고 고그람으로 녹 녹이라든가 인 양인인은 균 같이 논 양이 양이 양 논 양 이 논 음냐라 그러니까 녹 인 균은 균등하게 뭐다? 동일하게 논한다. 양이건 음이건 그러니까 녹이라든가 왕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는 녹왕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제 사주명략학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 특별히 만물질이 만물의 이치는 유양 필 유음이라 항상 뭐예요? 양이 있고 음이 있다는 거죠. 양절 즉 음생 서로 끊어진다 그 말이죠. 한쪽이 절이면 한쪽이 생이고 음절 즉 양생 서로 반대편이라는 거죠. 음과 양이 서로 반대되는 속성이 있으니 차 이것이 네 곧 뭐냐면 순환질이 순환하는 이치인 것이다. 그래서 불가 뭐뭐 해서는 안된다. 구집 거기에 얽매여서 집 집착해서는 집착해서 뭐하냐 이 작 세왕 지변 왕세 왕하고 세하는 그러한 변 구별 구별 변별 이런 것을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그 말이죠. 너무 거기에 세왕에 집착해서 논하면 안된다. 십이운성의 그걸로만 굳이 그렇게 거기에 얽매이면 안된다. 왜냐하면 음 같은 경우는 맞지 않아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아까 개수가 신인데 같은 신월인데 만약에 임수일 줄 하면 신금이 장생지가 되는데 개수일주는 같은 수인데 이때는 사지가 돼요. 여기는 장생지인데 같은 금에 같은 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너무 얽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입니다. 신궁 신궁의 수지생지 수의 생지라고 하는 것은 무분음양 음양을 나누지 않는 것이다. 모왕지시 모가 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자지 기 자연 맹 얼 서얼자죠. 맹 새싹맹자에다가 얼 서얼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수의 기가 자연이 맹얼 새싹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곧 뭐냐면 일정지리하라. 일정한 이친 것이다. 고 그러함으로 고 그러함으로 이 십간 생왕사절 이론 십간의 생왕사절을 논해보면 신궁은 계수의 사지가 된다. 차 이것은 불가 불가 구집자야라.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구해서 얽매이면 안된다. 그 말이죠. 특 특별하게 시 시간이 치 무엇뭇에 해당돼요. 경금 병령 경금이 원령을 잡으면 필수 반드시 모름지기 용재 재성을 쓴다. 해볼까요? 계수가 신월인데 경금을 잡아서 그러면 경금이 금생수하면 너무 지나치게 생을 받기 때문에 경금이 원령 아까 신금속에 경금이 있잖아요. 이게 원령을 잡으면 금생수로 계수가 상하기 때문에 이걸 좀 잡아줘야 되겠죠. 정화로 잡아줘야 되겠죠. 용재 재가 뭐죠? 재성이죠. 재성으로 잡아줘야 된다. 이견 정화 위상 정화를 보는 것 물론 병화도 볼 수 있겠지만 정화 보는 것을 가장 최상으로 여긴다. 정화지용 유의 정화에 이란 쓰임은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죠. 정화의 쓰임은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볼까요? 이거를 좀 적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화의 쓰임을 두 가지를 써놓고 보겠습니다. 자 개수가 있는데 신월에 있는 뭐죠? 경금이 이걸 생겨주기 때문에 이 경금을 어떻게 된다? 경금을 정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 정화에는 쓰임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첫 번째 첫 번째 쓰임이 뭐냐면 유 간목 자 간목이 여기에 있어요. 간목이 있어서 간목이 있은 즉 이 상관 생제 위용 상관 생제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되니까 상관 생제 위용이 된다. 상관 간목이 상관이죠. 제 정화를 생해주죠. 그것을 위용 영시 썼습니다. 정갑 여경 정화와 간목이 여경 경금과 같이 있으면 지위 간격 그리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재인 불해 재인 불해 인성은 뭐죠? 이게 경금이 인성이죠. 정화가 재성이죠. 화극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수목 정화 수목이 청화 이게 청화 또는 정화 뭐죠? 이게 아주 아주 맑고 깨끗한 거죠. 그래서 필치 과감 반드시 과감 과거급자는 그러한 귀함이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간목이 나타난 경우에 간목이 나타난 경우에 목생화로 상관 생재가 되는데 이럴 때 정화와 간목이 같이 있고 경금 같이 같이 있으면 서로 떨어져 있어서 방해만 되지 않으면 재인 불해 만약에 정화가 경금을 극제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서로 방해가 되지 않으니 수목이 청화된다. 그래서 이게 재성이 재극인으로 이 정화가 경금을 극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수 이 수와 목이 어떻게 된다? 청화 꽃을 피고 아주 이게 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급제를 합격한다. 그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만약에 간목이 없어요. 무각 그리고 재손 재손 인 위영 간목이 없어요. 여기 간목이 없어요. 간목이 없어요. 그러면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하겠죠. 간목이 없는 상태에서 정화가 경금을 재극인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쓰게 된다. 경금이 태황 경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손지 위미 손삭시키는 게 오히려 아름답다. 그 말이죠. 너무 지나치게 많으니까 고그라므로 필 반드시 이 무임계 임수 개수가 없다는 것이 위조건 조건이 된다. 그 말이죠. 경금이 많으면 정화가 이걸 눌러줘야 되는데 임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되겠죠. 왜냐하면 임수가 정화를 극을 해버리니까 이게 없애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임수나 개수인가 이게 없애야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수 개수가 무임계 없는 것을 위 조건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유임계 만약에 임수 개수가 있어버리면 재 재성이 정화가 어떻게 해요. 피 겁탈 극제를 받아버리죠. 임수에서 겁탈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불능손인이 그러면 정화가 경금을 극제를 못하게 된다. 경금이 지나치게 많으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경금 금닭 금이 지나치게 많은데 핍정 정화가 없으면 왕기 왕한 기운이 급신 일주에게 금생수로 미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지 멈추게 된다. 여기에 머물른다는 거죠. 계속 금생수로 기운이 머물러지는 게 뭐요? 배만 잔뜩 굴러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붉은 겨우 뭐뭇에 불과하다. 빈곤 가난하고 곤란하게 거기에 지나치게 머물러 그것에 그치게 된다. 그 말이죠. 후사 역간 후사는 먼저 자식을 잇는 것이 역 또한 간 어려웠다. 그 말이죠. 어려울 간 그래서 붉은 이제 이 왕기가 내 자신에 와서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자신에서 멈춰요. 내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운이 나로 와가지고 나에서 정체가 멈춰되고 이 기운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가는 게 뭐예요? 식사형이잖아요. 식사형이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자식. 내 기운이 나에서 멈추고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식을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붉은 겨우 빈곤 가난하고 곤란함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후사도 또한 먹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거죠. 내 때 와서 머물러 버리고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자 원을 보시면 혹일정좌오 자 개수가 신월인데 정화가 있는데 오하에 앉아있어요. 그러면 정화가 힘이 있죠. 그러면 명 이름하여 독재격이다. 혼자 혼자 있는 재선격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 이 사주 주인공은 금목 만당 금목 만당은 뭐죠? 홍재약 뭐 그런 거잖아요. 금옥만당이 뭐예요? 금관자와 옥관자를 달고 있는 고위관직이 집안에 자주 들락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금관자 옥은 옥관자 이런 사람들이 이 당 이런 데 집에 가닥 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위 뭐죠? 이렇게 관료들이 자꾸 집안에 들락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영향력 있는 거죠. 그러면 부중치기 부자인 가운데서도 기를 취한다. 약 만약에 제 미술 이 정화가 오하가 아니라 만약에 이 정화가 미나 술투 속에 있다. 여기도 똑같이 정화는 있어요. 미정을기 그 다음에 술신정무 정화가 있어요. 오하는 오병기정 이 정화가 봉기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미정을기 술신정무 뭐냐면 여기는 중기가 돼요. 정화가 그런 즉 즉시 상인 이런 경우는 상인 일만이 된다. 짧잖아요. 뭐 3일인가 밖에 안되니까 밑에 오하는 화가 왕할 때니까 정화가 정말 힘이 있는 거죠. 혹주 혹은 사주에 견 이술 이미 미토가 두 개 보이고 술토가 또 두 개가 보이면 좀 더 낫겠죠. 기운이 그리고 우 득 병정 장지 병화나 정화가 또 지장간에 숨어 있어요. 간 견 갑출 만약에 여기서 갑목을 보게 되면 목생화 해주겠죠. 그리고 무수 수가 없으면 정화가 그걸 받으려 이렇겠죠. 그러면 역 또한 작부기 이추라 부기하다고 이추 추론한다 그 말잖아요. 밀추자니까 추론한다. 이건 이제 결국은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정화가 필요할 때 이 정화가 필요할 때 오화가 있어 오화 속에 있는 오화에 뿌리 두고 있으면 가장 좋겠죠. 이게 화가 왕지니까 그리고 봉기가 뭐예요. 정화잖아요. 그런데 정화가 미나 술토에 있으면 이때는 정화가 뭐죠. 미정을기 술신정무에서 이거는 중기예요. 중기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잠깐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정화가 힘이 없겠죠. 그런데 이게 두 개씩이나 있다. 그러면 뭐죠. 굉장히 힘을 또 많이 받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갑목이 있고 그래서 목성화가 되어버리면 정화가 힘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수가 없기 때문에 방해의 세력이 없고 그러면 부기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독재자 홀로 재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 아니다. 식상상야라 자 내가 있고 아생식이 있죠. 아생식 식생 뭐죠. 재가 있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 있다는 것 재성격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식상상재가 안 되는 것이 이 재성 하나 딸락 나온 게 독재 독재격이라고 독재격이라고 말이죠. 고그라므로 필수 반드시 모름지기 통근오궁 자 이 정화가 정화가 하나 딸락이 있으니까 힘이 없죠. 그러니까 오와에 뿌리를 두어야 정화가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성유기 그래야 재성이 유기하다. 그러면 방과위용 그러면 바야어로 용신을 쓸 수 있다. 약장 미술 자 그런데 이 정화가 미토나 술도 속에 있어버리면 묘고지중 술이 화의 묘고죠. 화의 묘고장지 미토는 목의 고장지고 어쨌든 미토와 술토 화의 고장지의 그런 가운데 이 정화가 숨어 있으면 그런데 수량이 있으면 영양미 영양이 작다. 약견 이술 혹 이미 그런데 술토나 미토가 두 개씩 보이면 그리고 우견 사오지 사오나 오와 이런게 있으면 힘이 있겠죠. 사오미니까 그런즉 병정화 병화나 정화가 인회압 회압으로 인해서 이동 움직이 된다. 그리고 갱 더욱이 득 감목출간 감목이 천간에 듣지면 목생화로 또 정화를 생겨주죠. 그러면 감목이 정화로 새겨주고 목극토로 토를 눌러주죠. 제토 토를 눌러주고 목화 목생화로 인화 화로 생겨준다. 그래서 역 또한 작 상관 생재론이다. 상관 생재론 논한다. 감목이 계수 입장에서는 계수 입장에서는 감목이 상관이죠. 그 다음에 정화 목생화죠. 그래서 상관 생재가 된다는 얘기죠. 상관 생재로 논한다. 이무 비겁 비겁이 이런 경우는 상관 생재니까 재성을 서로 다투지 않아야 되겠죠. 임수나 이런 계수가 나오면 안되겠죠. 그러면 정화를 갖고 서로 다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겁 분제 위유하라 비겁이 분제 재물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재물이 한정되어 있는데 비겁이나 재물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겠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 사주 명략강에서 했던 이야기들 이 정도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어려운 일은 없어서 명쾌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